인간 윤회와 자연의 순환 윤회의 개념 리인카네이션 윤회 리인카네이션은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옛 스승들은 윤회를 바퀴가 돌고 돌아 끝이 없듯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는 업에 따라 삼계육도의 세계를 돌며 탄생과 소멸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즉 탄생과 소멸은 연기와 인과의 기반에 이어지며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은 한없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철학적 개념은 현대의 자연우주 순환 개념과 닮아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종교에서는 중생은 저지른 업에 따라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인체 내 생명의 순환 휴먼 바디 서큐엘레이션 인체의 순환계는 영양과 에너지의 전달망입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물로 회수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대동맥으로 밀어올려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며 세포의 산소와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 공급 대사 노폐물이산화탄소 수거를 담당합니다. 폐는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에 공급하고 혈액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 교환 역할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어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이 다시 순환계로 들어갑니다. 그간 소화된 영양분을 대사 형태로 변환하여 필요한 조직에 공급하고 체내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해독합니다. 그간은 여러 조직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혈액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신장 혈액을 네프론으로 여과하여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액균형을 조절합니다. 신장은 하루 약 150엘의 혈액을 여과의 99%는 재흡수하고 나머지는 농축된 소변으로 배출하여 체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주요 장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생명체 내 순환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혈액의 끊임없는 흐름은 마치 도심의 물류망처럼 온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교환시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자연 속 생명의 순환 서큐레이션인 네이처 지구의 물질 순환은 거대한 생명공학 시스템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의 순환은 태양열로 바다강에 물이 증발하고 대기에서 응결되어 강수로 내리고 다시 모여 순환합니다. 이러한 숨은 순환은 모든 생명체에 물과 에너지를 공급하며 지구를 비옥하게 유지합니다. 물의 순환 워터사이컬 물은 증발응축, 강수 과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해양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땅으로 스며들어 다시 하천이나 지하로 흘러들어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탄소 순환 카본 사이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로 저장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은 동물에게 전달되고 동물과 식물이 호흡이나 분해를 통해 다시 CO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생명체 간 먹이 사슬을 순환한 탄소는 일부가 오랜 시간 매장되어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되고 연소나 분해를 통해 다시 대기로 돌아옵니다. 계절의 순환 시전 즉 지구 자전축 기울기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생태계의 성장과 휴지기를 주기적으로 촉진합니다. 봄에는 식물이 대지에 새순을 틔워 성장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 다음 세대로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겨울의 혹하는 많은 생물이 휴면 상태로 에너지를 비축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련 주기의 순환은 지구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주기를 조직적으로 관리합니다. 결국 지구 환경도 하나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물, 탄소, 영양분 등은 대기수권 직권함 석권 생물권을 넘나들며 재활용되고 영양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예를 들어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은 후 배설하거나 죽으면 분해자가 이를 분해해 영양분을 다시 활구로 돌려보냅니다. 생태계에서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이 모여 지구의 보편적인 생명 순환을 완성합니다. 우주의 순환 카즈믹 서크엘레이션 우주적 수준의 순환을 들여다보면 물질과 에너지는 은하와 별을 통해 순환합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은 우주순환의 근간입니다. 무거운 별은 내부에서 수소를 핵융합해 점차 무거운 원소탄소, 철 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명이 닿으면 초신성 폭발로 모든 원소를 은하계로 뿌려냅니다. 이때 별이 남긴 중원소들은 성감물질에 섞여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고 그 성운에서 다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138억 년 동안 반복된 이 과정으로 우리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우주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는 별 공장만이 인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처럼 인간은 옛날 폭발한 초신성의 후손인 셈입니다. 별의 순환 스텔러 라이프 사이컬 별은 질량에 따라 진화 경로가 나뉘며 크기가 큰 별은 행융합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중원소와 에너지를 폭발로 쏟아냅니다. 폭발 후 남은 물질성운은 다시 중력에 의해 뭉쳐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철까지 만든 뒤 거대한 초신성 폭발로 주변을 중원소로 물들입니다. 이렇게 별 하나의 탄생과 죽음은 다른 별들의 재탄생을 돕는 우주의 재활용이 됩니다. 은하의 순환 컬렉팅 리사이컬링 은하 자체도 물질을 순환시킵니다. 은하를 둘러싼 거대한 순환적 매질CG이 배출된 가스와 원소를 받아들여 다시 은하로 되돌려 보냅니다. 나사는 이를 거대한 재활용 공장에 비유합니다. 즉, 별의 폭발로 밖으로 분출된 물질이 CGM에 모였다가 다시 은하 안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별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이렇듯 우주에서도 생성소멸 재탄생이 순환합니다. 별이 만든 중원소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저장되고 은하를 도는 물질도 수십억 년 주기로 계속 갱신됩니다. 인류와 지구는 수십억 년 전 사라진 별들의 흔적을 품고 탄생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렇게 별과 은하 사이에서 물질이 순환하는 우주의 윤회를 보여줍니다. 순환의 보편적 리듬 유너버설 리듬 인간 내의 생명순환, 지구 환경의 물질순환, 그리고 우주의 별주기 모두 생명과 물질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탄생버스, 유지, 소멸데스, 재탄생재생의 패턴이 세 개를 구성하는 공통 리듬입니다. 윤회 개념은 원래 인간 존재의 윤리적 연속성을 설명한 것이지만 현대 과학은 이를 자연계와 우주 전역의 보편적 순환서클레이션 원리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윤회는 인간만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공통된 리듬임을 상징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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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